마이크 테스트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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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!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행보 행가드 행.. 행보 행가드 행.. 행보 행가드 화우랑 개막장 화랑이야 난감하네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스테이니 스파이 용차 용차 이거 왜 맞아? 미친 건져지네 이것도 돌겠네 개막장이라니 하이 야 그렇지 방 이게 아니야 잘못했어 이걸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허이 야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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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크래쉬 아 화랑 싫다 펭 행 행신 행보 행카드 행 행보 행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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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컷 다음 싸움에 도착하십시오 다른 화랑이냐? 이런... 화랑 싫은데... 승패이력이 비슷하네? 여라이카! 야! 라운드 1 화이트 메딕스 어 뭐야? 흘렸어 이걸? 뭐 내밀었냐? 에잉 대쉬하고 가드는 안기를 잘하네 와우 형자불리는 없고 저게 아 개침착하다 하이 얍 와 미친 파워크래쉬 라운드 3 도란맨 탕 탕 탕 에잉? 하이 얍 아 짧았다 후아 라운드 4 하이 하이 안 돼 와 저거 생각도 못했다 냥잡기다 이번엔 에잇 짱발 와 너무 잘 참아 허랑 싫어 카즈야 다현이 다현이구나 아 노명균님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왔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하고 있습니다 드레임 이스라이 다현이 시계 어우 혐오스럽다 패션 무드 아 미친 개더럽게 하네 진짜 인성이 쓰레기라는게 벌써 느껴진다 이거라 먹어 왜 안나가 이거 췄다 와 췄어요 하하 하하 콩통 박치기 탕 탕 웜 휘진 가야죠 휘진 가야지 오늘 라이징 가야지 기어라이커 오늘은 라이징 가야지 어제랑 다르다 K.O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운드 3. fight 하이 킬 어 어 어 어 어 조라씨 날 먹 새끼야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더러운 놈 어디서 그냥 날악을 하려고 와 아.. 죽였어 이거 해골이야 해골 하이.. 얏 그냥 잡기다 이번엔 짬발 얏 등짝 킹탑 거대 ools ciao 폭 잠시만 이렇게 확인 Liam 흠흠흠 하아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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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production 깔아가지고 지웠어요 뭔가 안되는거같아서 그 사이트를 보셨나요? 자료 엄청 많은데 내일 그거하고 뭐 다른 날먹기? 일회성 날먹기 하고 벽콤 좀 몇개 더 알려드리면 될거 같은데 콤보는 다 아실테니깐 유튜브만 봐도 콤보는 쉬우니까 콤보까진 다 알려줄 필요는 없고 벽에서 벽광 시킨 다음에 벽광 맞죠? 벽콤보까지 한 다음에 뭘 해야하지? 이런 것만 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으아아아 나도 등장 탕 와우 신굼탱이 얍 잡기 좋아요 와우 이탈 흘렸어 엥? 하이 얍 잘 못나갔어 커맨드 아아 올라 퓨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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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퓨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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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들게 되는데 퓨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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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앗! 안 돼! 아 망했다. 한 대를 못 때려서 아쉽다 이건. 곰탱이 완전 싫다. 개 아깝네 이거. 아 너무 욕심부렸다. 그렇다고 레아 나가는거다. 아 프레임 안되네. 앗! 줄리아요? 예. 그 모두 나왔으면 좋겠는데. 엘리자 수영복. 엘리자가 가시죠. 폴. 와 82승. 와. 승패이력만 보면. 아 근데. 강등? 보내드려야죠. 어떤거에요? 어떤걸? 엘리자 수영복. 엘리자 수영복. 응. 뭐야 이거. 파워크래쉬 안 나갔어. 안전자 자자. 이겄었는데. 와 와구. 엘리자 수영복. 엘리자 수영복. 엘리자 수영복. 아오 늦었다. 아까 말했던게 뭐죠?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? 우리 토요일 1시로 잡아가지고 그때 하려고 한꺼번에 와 미친 졌다 이거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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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복 아 끝나고 한번 해보죠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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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등짝 짠다 하이 야 하이! 어? 할당자! 흠흠흠 흠흠 뭐야 이거 아! 앉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그냥 갈기네 취소했는데 와! 쳐맞네 오이 큰일났네 조합 조립 우워 으아아아 졌다 잘한다 망 더 떨어지는거 아냐 하하하 수영복이라 이거 안 뚫려 있네 산타밖에 없네요 아 이건 별로인데 이게 괜찮은데 산타밖에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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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왜 안 돼 이거. 시원하네. 밑에고 이거 했는데 왜 안 남아. 이렇게 했죠. 하이. 야. 하이. 야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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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뚝 빼기. 하이. 하이. 야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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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싸움에서 시작할게요. 다음 싸움에서 시작할게요. 기가스! CS0 오다 주워 승패이력 보소... 기 미쳤네 짜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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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 어어어어어 뭐야 이건 기가 있는게 죽었어? 그만해 언제까지 하냐 와 바로 푸네? 상종 못한 해골물이었잖아 이거 으아아아 와우 와우 지금 이 상황은 안 공부속으로 와아 2. 2. 2. 2. 2. 3. 2. 어 뭐야? 이런 미친.. 내 같은 캐릭이네. 뭐야? 왓씨!! 으으으 sulf,,, 아아 이런.... 또 지랄이야?? 와아.... 왜 안나와, 이거., 이거 없네. 탕탕 아 계속 그냥 숙이고 있네 이거 뭐가 안나왔지? 이건가? 아닌데? 왜 이렇게나? 아 개같은 캐릭 나네 진짜 개같은 캐릭 1티어 로하이를 로하이가 중단이잖아 확정인데 와 미친 캐릭 로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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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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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 하이 야 팀을 주면 안 돼 뚝 빼기 오예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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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뚝 빼기 파워크립 오 와우 이것도 써야되는데 카운턴이 엄청 이루어지지 심지어 FISH! 57승 미친 캐리건 아니야 57승이요 10라운드 카운트 57승 팡팡팡 찌기찌기놀이 에잇 벽까지만 보내자 그럼 될 것 같아 어떻게든 벽까지만 보내면 하이 야 아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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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돌았네 앉았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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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터키 아 뭐야 왜 맞아 불렀는데 아 자이언트 어느 손이야 저건 안 풀렸네 왜 한쪽 손만 연탈해도 안되냐 아 미칫 뭐야 이거 뭔줄 알고 반격기 개미친 말도 안 돼 이거 완벽하게 예상했다 이거야 지금 건방진 놈 건방진 놈 나 외계견이야 이거죠 하이 내가 잡기 못 푸니깐 도망간다 이건 뭔데 이런게 이렇게 된다 짱네 생각보다 얍 아휴 행이 잘 안되지 먹는 도중에 해야하나 아하 얍 으흠 으흠 마이너스 점수네 아 더 떨어지나 으흠 아 풍신유 캐날먹어 날먹 연습해왔야되나 아 내가 너무 정직하게 게임하는거 같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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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하이 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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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하지 아주 제일 날먹 시키다 머릿속에 둔건 날먹밖에 없어 나락이다 나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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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 으흠 으흠 하이 으흠 으흠 아 왜 안나가 으흠 이건 왜 나가 으흠 질생 되게 안나가는거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으흠 파핫 날먹을 처단한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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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그냥 날먹만 하려고 영혼이 날 지켜준다 땡큐 스피리어트 행으로 돌았으면 좀 더 좋았을래나 열차 싶으면 그냥 행으로 흠 흠 어렵고 으흠 후진 까지만 다 다 놓고 저녁에 다시 하지 해야 되나 아니야 계속할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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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조금 으흠 음 으 으 우 으 거 으 volt 에이아치 에이아치 개시타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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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신이면 다 싫어하자 안녕 아 뭐야 잘못했어 띄웠어야 되는데 하단 큰일 날 뻔했네 2타가 안나왔어 콜 뭐야 이게 아니잖아 아아 죽였다 이런 개같은 캐릭 이런 개같은 캐릭 아아 이게 아닌데 뒷양손 늦었다 버버버렸네 아 줄 설치를 그냥 씹어버리네 강하다 개시타 아 너무해 죽였잖아 1타 맞으면 왜 다 확정이야 어이가 없네 내같은 캐릭 하단 아 하단 개 싫어 아주 행안기가 안되네 아 행안기 막고 띄우지도 못해 아이씨 왜 이러지 연습이 연습한 대로 안나오고 있어 하단 흠 푸진이나 시계방향 푸진이나 어렵겠네 위로 올라가려는 꿈이 좌절되고 있네 알리사 해야 되나? 알리사 톱질이나 해서 올라갈까? 아... 야! 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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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어퍼 잘한다 으아! 그냥 대책 없이 쓰는 것도 고쳐야겠네 줄서 뚫고 들어왔어 점프했다 때리는 건데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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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참았다 그냥 이거 써야지 라고 생각만 있어 한 번은 참았어야 되는데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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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못 막으시는군요 아 죽였다 이거 마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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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은 맵은 어렵고 나는 왜 잘 못하지 언제 횡을 쳐야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하면 왜 다 쪄 얼마나 해골물이길래 다 읽고 먼저 치는거야 아 아 레오 진짜 싫다 진짜 싫다 다 갖춘 캐리어 나락에 정주에 하단 다양하고 아 어떡하지 어제 개한테 발렸던거 같은데 도망가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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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먼저 뛰어져. 아니! 이번에도 공격 먼저 했는데 왜? 어이없네. 타이밍이 진짜 어려워. 언제 공격해야 돼 나는? 또 안 나갔어 이거. 아 나라. 죽어 이 자식아. 공중 데미지인가? 아... 아... 어렵다. 개 빡세네. 2% 안 한다. 2%가 레오였어. 흥 행을 좀 더. 행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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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. voll 왜 안나가지? 뭐야? 얼마나 늦게 해야하는거야? 망했네. 타이밍 까먹었다. 아 안나가네 이제. 이거 안되면 랭매 못하지. 어떻게 된거야 이거? 갑자기 왜 이래나? 일이 왜 안돼? 갑자기 왜 안대? 왜왜왜왜왜? 이게 아니야. 커맨드를 제대로 들어가면 안돼? 원래? 그래? 아 미쳤네 이거. 왜이래 이거? 타이밍 까먹는거 같아. 아. 타이밍 까먹는게. 타이밍 까먹는게. 타이밍 까먹는게. 타이밍 까먹는게. 또 안들어가네. 아. 아. 덜겠다. 이. 진짜 미치겠네 이거. 아주 미치겠네. 다이양 할 수도 있어. 타이밍 까먹는게.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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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만 늦어가지고 해야 됐습니다 왜 안되지 계속? 끌어서 해야하나 끌어서 해야하나 끌어서 이것도 안돼 너무 늦었나? 끌어서 커맨드는 들어가는데 아 어렵다 아 어렵다 했는데도 아 어렵다 왜이러시 이거 너무 늦고 아 어렵다 이것만 수백번 하는데도 아 홍보가 어렵다 이걸로 바꿔야하나 아 아 아 아 아 이거 바꿔야하나 아 너무 어렵다 갑자기 더 어렵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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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탕! 탕!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웠네 퀄레려 뭐 이래? 사람 무섭대 사람 무섭대 사람 무섭대 사람 무섭대 사람 무섭대 사람 무섭대 아씨 이거 좀 일을게요 뭐 이래? 뭐 이래? 뭐 이래? 뭐 이래? 뭐 이래? 미치겠구만 칼 타임 한치라도 벗어나면 호소가 안되네 그 갑자기 타임이 꼬였지나? 잘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커맨드는 제대로 들어가면 되요 커맨드는 제대로 들어가면 되요 5번만 더 해볼게 으라치 으를 certain 으륜 으를обы쳐 으를 베어 으 Vern 흰 흰 흰 흰 흰 조시이이이 아 승률 보소 개고였네 헥고였네 기왕 고인거 엠... 태깟 이상이여라 그래야지 점수가 들까이지 오우 가아시 스트레인 이스라이 반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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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닿지도 않네 내가 너무 급하게 썼나? 와아 아아아아 이게 아니야 하하하하 하이 이야 순간 벙쩌네 내가 이거 왜 썼지? 아 개겼다 미쳤다 이거 왜 개겨나? 아 바로 푸는거 보소 또 개겼어 이거 와 미쳤다 맥매하면 안되겠다 상태가 미쳤네 이거 왜 개겨? 개기면 안되는거 알고 개기네 Aaa 넘igg 이 php 아 London rush 이제 하나 넉 시작 정말 넘치는 앱 로 뭐지? 자zas함이 하나 대체 다리 아 미쳤나 내가 안 나갔어 아 미친 답답하다 왜이러지 갑자기 왜이래 플레이 가나 갑자기 변했어 플레이 다시 만났네 아 아 거의 먹었나 결론은 더 밖에 없다 난 더위 먹었다 뭐지 왜 저렇게 아주 뽐내냐 도로이 제대로 먹었다 지금 아이씨 뭐지 아 이거 프레임이 훨씬 높지 확세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뭔 타임이야 고수만 하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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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위를 너무 제대로 먹었어 더위를 너무 제대로 먹었어 상대가 왜 이런데 1번 더 이틀타는 그냥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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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인 되는데 1번 더 이틀타는 왜 이렇게 안되지 어이없네 어이없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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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틸캠만 확실히 하자 천천히 하자 급하게 가지말자 급해서 다 망했어 난 가지말자 60초 다 쓰자 60초 다 쓴다 가지말자 좌 노 페인 노게 냐 으왓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으왓 구워 흠 우어어어어어어어 에 commencer 천천히 하자 천천히 흐어어어 미친 미친 누씨 짬바 아주 그냥 병력장 쓰려고 다가오는 것 같아 우스 아우 inh 흑 흑 흑 흑 흑 흑 와아 c 저것만 쓰네 어 할만한 상대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? 폴이라 그런가 그거 먼저 합시다 어려워 더 위 먹어서 더 어려워 헤롱헤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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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띡사리가 안나요. 어 뭐야. 뒤로 막았는데 왜 떠 이게. 얼레? 뒤잡기네 게다가. 헐. 미친. 토호. 잡기 되게 잘 푸네. 뚝 빼기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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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! 짬밟. 헐. 헐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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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%봄자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줄리아 10단 콤보가 두 개 있어요 하단으로 끝나는게 있고 후소천공태로 끝나는게 하단 하단 띄우기 왼손으로 끝나는게 후소천궁태로 끝나는게 있어요 이번엔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달라요 끝부분이 후소천궁태로 어 뭐야 이거 바로 흘리네 뚱탱 으아 그렇지 탕탕탕 탕탕 얍 뚱탱 후 뭔가 이친구랑은 제가 상성이 조금 앞서는거 같아요 약간 어어 질케 뚫고 못했어 어어 양성 아닌가봐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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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으어어 으어어 등짝 으어어 양성 맞나요? 그럼 제가 잘못하는데 으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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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키 못하면 나도 찍어 팡팡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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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구양발이야 구양발이 뭐지?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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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세기로만 하면은 그 대쉬 오른손 왼손으로 하는게 제일 세요 그 뭐냐 상대가 낙법을 안치면은 3앤발로 건져가지고 콤보도 다시 들어가버리고 근데 이게 제일 그 축도 안타고 무난해요 안전성 안전성이 제일 좋아요 이게 퓨전이 그래서 쓰는거에요 무조건 안전성도 오후 오후 오우 으어어 꺼 뒤잡히라 미쳤다 왜 뒤가잡히지 불렀어야되나 제가 아직 천린이라 어려운 콤보도 못쓰고 다 익혔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다 익혔어 에어컨 미친 이거 왜 안들어가요? 쏠라 있네 병력장 나올 때 됐다고 생각했다 통하! 짬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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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아! 잘못했다 이거 오우씨 그렇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짬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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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쏟는데? 너무 빨리 쏟구나 아! 어! 큰일날 뻔했네 자요 와우 아! 또! 안 돼! 으어어 으어어 기모 왔어 도망가도 된다 난 기모온 사랑하고 안해요 도망가야지 하하하 기모 왔어 헐 도망가자 뭐가 문제였을까 방금은 너무 급했어 좀 짜게 짜게 이렇게 스싸게 이렇게 나락을 한 번도 안해 나락도 좀 쓰려고 해야하는데 파랑 헐 아까 내가 졌던 사람 같은데 화랑 싫다 로하이 하나로 모든걸 해먹을 수 있는 캐릭 내가 지고 도망갔던거 같은데 내가 지고 도망갔던거 하하 오케이 여기가 라운드 1 다행히 헐 헐 헐 헐 헐 뭐야 이거? 됐다! 와아! 잘먹는다! 오! 천우리다 이거. 하늘을 살렸구나. 하지만... 아아! 하지만! 안 돼! 짜랄랄랄랄랄랄랄랄 락방송은 여기까지인가요? 개잘 막네 이거나 먹어라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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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x2 itionally 갑시다. 벽으로 갑시다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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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망 와 파워크래쉬 다 씹네. 막 보셨는데 그만해 형 언제까지 하려고 여라이 컷 이겼다 이거 트위스틱 에러 캐럿 다이아몬 다이아몬 아 미친 날 너무 잘 알아. 금방 파악했어. 이건 어떠냐. 이건 어때. 와. 와. 벌써 끝이야? 넌 담배봐. 망. 전반적인 평가는 망이다. 더위 먹어서. 일단 낮방송은 이렇게 하고. 좀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